109페이지 결격사유 미성년자가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국토부에 민법은 바뀌었는데 특별히 우리 법이 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고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대로 바뀌는 게 미성년자가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행위 제한능력자가. 그래서 민법대로 바뀌는 게 맞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 공공개사법에는 입법의 불비로서 안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금치산자, 안정치산자로 나올 수도 있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쭉 보면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서 보시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고 12호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가 2항입니다. 12호 다음에 2항. 제 1항.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이 될 수 없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법조문 한글로 바꿔야 된다.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지가 무슨 뜻인지 묻는 거 있더라고요. 내지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두 개 해놓고 두 군데 스티커 붙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내지 라는 게 내지가 또는 이라는 뜻입니까? 붙어까지라는 뜻입니까? 우리 뭐 내지 라고 하면 보통 국어사전에 보면 또는 이라는 의미죠. 내지 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는 붙어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 어렵다고 읽어봐도 민법조문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뭐 전삼조 규정 이를 준용한다. 막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내지는 붙어 1호부터 11호까지입니다. 붙어까지를 내지 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읽어보면 결국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개사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개업공개사도 될 수 없고 중계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항 2항을 다 읽어보면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중계사 소속공개사 중계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이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이건 정확하게 나와있네. 아까 이상하네 이것도. 2항하고 2호는 내지 라고 해놓고 그죠. 부터까지 이게 맞죠?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본적지 신혼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이 조회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관계기관이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제 10조의 2. 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48조 및 49조의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경합법 여러 개의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통 형법에서는 경합법은 무거운 거 가지고 최고 무거운 거 하나만 그냥 선고해버리는 수도 있다고요. 무거운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공인계사법도 위반했고 절도죄도 위반했고 여러 개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여러 법을. 그러면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선고해야 돼. 분리해서. 왜냐하면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원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거든요. 공인계사법도 위반하고 다른 절도죄도 위반했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절도죄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 해가지고 그냥 벌금 때려버리면 공인계사법상 벌금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공인계사법상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잖아요. 3년 동안. 신설된 겁니다. 40, 10조 2가. 그다음에 결격사유의 효과입니다. 효과 보겠습니다. 효과. 그 111페이지 효과를 먼저 보면 개업공인계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개업공인중계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아까 개업공인계사 등은 누구라고 했어요? 개업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 중계보조원, 개업공인계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개업공인계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보조원도 될 수 없고 소속공인계사도 될 수 없고 개업공인계사도 될 수 없다. 즉, 중계부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응시 자격 결격사유하고는 달라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응시 시험에 시험 볼 수 없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와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두 개만 시험 못 본다고 했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개업은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거에 해당되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효과를 보면 결격사유 효과는 첫 번째 등록하기 전, 등록 후, 등록하기 전에는 등록 불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고요. 또 직원으로 고용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불가하고 이미 등록돼 있다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미 등록되고 나서, 등록되고 나서 교도소에 잡혀가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등록 전, 등록 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으로 고용 전, 직원으로 고용 전, 고용 후가 있어요.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불가.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어요. 해고. 지금은 해고라고 안 하고 고용관계 종료, 평등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해고니까 무조건 잘리는 거잖아요. 해고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직원한테 물어보면 내가 들어서 그만뒀다고. 사장은 잘랐다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고를 하는 말 대신에 고용관계 종료라고 그래요. 고용관계 종료는 사장님 그만두라고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고용되고 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된다고요. 그만둬야 된다고요. 그런데 고용 전에는 고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조원 취직하려고 하면 개업 공개사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신원증명서 떼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원증명서 없죠. 없어요. 사실상은. 그게 문제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면서 나중에 고용하면 책임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계학서 이런 거 받아야 되겠죠. 공인계사법 제10조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본인은 확인합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한 사람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직원 채용할 때 직원이 교도소서 갔다 왔는지 피성년 후견인지 피한정 후견인지 이런 거 떼오라고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원칙적으로는 떼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뗄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가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떼달라고 하면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러워서 지직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어쨌든 확인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직원 채용할 때. 만약에 확인 안 했다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개업 공개사의 책임이 다 있거든요. 그를 공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보잖아요. 이 직원들의 행위는. 지금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시험 못 보는 건 지난주에 했죠. 시험 못 보는 건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이고요. 이거는 지금 중결무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직원으로 근무하든 사장으로 근무하든 근무를 아예 못하는 결격사유예요. 12가지. 첫 번째 미성년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죠. 옛날에 20세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죠. 18세 때 혼인했다가 19세 되기 전에 6개월 살다 이혼해도 성년입니다. 한번 혼인하면 민법에서는. 또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즉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은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혼인을 해도 안 되고. 오로지 나이가 19세 되어야만 중계보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민법 법률행위 계약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의 이바지, 공공목리, 국민재산권보호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말이죠. 의뢰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술집에 미성년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중계사무소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의뢰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보호하려고. 그래서 나이를 먹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부모가 동의해도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대학생인 아들을 알바로 고용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 아들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개업공료계사가 책임져야 돼, 안 돼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러면 문제 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미성년자는 중계보존될 수 없죠.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했어. 18세를 고용해가지고 그 미성년자인 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받아놓은 거 떼먹고 갔버렸다고요, 미성년자가. 그러면 중계보조원은 고용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요. 원래 술집에도 고용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용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금 떼먹고 갔버리면 그 개업공료계사가 미성년자가 떼먹고 가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원이냐고 아니냐고. 그럼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했다면 미성년자는 보조원이다, 아니다? 보조원입니다. 아니면 책임이 없죠. 보조원이나 소속 공개사의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고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고용하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책임은. 만약 미성년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죠. 만약에 보조원이 아니라면 보조원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알아서 고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직원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우리 법조문에 돼 있는데요. 이 금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걸 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옛날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자가 금치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후견인, 후견인이라는 말은 좀 쓰죠. 그래도 사회에서. 후견인이란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후견인, 디후자, 바라볼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이럴 뜻이죠. 뒤에서 보살펴주는다. 피는 당하는 사람이죠. 보살펌을 당하는 사람, 성년인데 보살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라고요. 피라는 말이 빠지면 보살펌이 주는 사람이 되겠죠. 보살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금치산자는 아예 완전히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 가서 우리 식당이 후불제잖아요. 100명이 들어가서 밥 다 먹고 금치산자인 경우 밥값 안 줘도 돼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계약 취소해버리면 법정대리인이 와서 취소해버리면 현존이익만 발언하면 돼. 밥 먹다가 남은 것만 돌려주고 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아무리 금치산자라 하더라도 금치산자는 말을 아예 바꿨다고 말을 해서 이제는 피성년후견인은 옛날 금치산자하고 다른 점이 사소한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마저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옛날에 금치산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아예 완전히 금지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소한 법률행위는 안 되고 취소할 수 없고요. 큰 거, 매매계약이라든지 부동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만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달라진 게. 지금 피성년후견인은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한 자니까 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정적으로 보사필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왔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치매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소견서가 있으면 피한정후견인이 된다. X죠.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피한정후견인이 되고요. 여기서 벗어나려 하더라도 법인의 치소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지. 시험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었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위에서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치소심판에 의해서 벗어난다고요? 제가 아까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공중개사법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형법, 민법이 다른 법에 다 있는 거니까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받은 자, 파산 선고받으면 오직 복권이 되어야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빚잔치 한 거죠? 파산 선고받은 경우 지금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KBS인가? 최일구 앵커가 KBS였어요? MBC였어요? 그 아나운서 최일구 씨 있잖아요. 그분도 파산 선고받았더라고요. 자기가 망한 게 아니고 빚 보정 썼다가, 연대보정 썼다가 한 50억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가지고 파산 선고받았더라고요. 연대보정 썼다가. 연대보정이 무서운 거죠? 연대보정이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연대보정이고요. 최고금색의 항변권이 없는 게 연대보정입니다. 즉, 연대보정이는 채권자가 바로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해봐라.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요구하는 걸 최고금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없어요. 주채무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연대보정이란 게 주채무자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정이 월급적이면 바로 월급 압류해가지고 청구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연대보정이에요. 무슨 뭐예요 연대보정이? 어쨌든 이렇게 파산 선고받으면 빚잔치를 하고 나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만 벗어납니다. 신용불량자 결격사회 아니죠? 신불자 신용불량자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아야 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빌린 거 없으면 안 갚아도 되죠? 돈 못 갚아가지고 죽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지 보니까 그런 거 많던데 회생, 채무 회생, 조정, 파산 선고, 돈 조금만 변호사비 내면 된다. 많이 있잖아요. 안 갚으면 돼요. 파산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는 돈 안 갚아요. 그 다음에 네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이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의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사형, 진력,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금고, 진력, 사형을 금고 이상이라고 그래요. 금고는 확신범, 사상범, 비파림치범인 경우는 정력에 복붙지 않는 거, 일을 안 시키는 걸 금고라고 그래요. 진력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월급은 줘요 안 줘요? 진력 살면? 갔다 왔어. 얼마나 갔다 왔는데? 옛날 내가 있을 때는 3천원 했는데 얼만데 요즘 일당이? 뭐요? 5만원? 5만원은 아닌데. 만원 정도 되나? 1,000원? 오래됐냐고 나 있을 때는 3천원 했는데 한 만원은 안 해. 일당 만원은 안 해요. 5만원은 그거는 그럴 거예요. 아마 벌금을 내야 되는 거. 벌금 못 내면 벌금을 까는 거. 그런 거는 5만원 이상 뭐... 1,000원 더 돼. 지금 한 5천원 될 거예요. 아마 하루 일당 받아서 사식 사먹고 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어. 쓰고 나면 콩밥 안 먹고 사식 넣어 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요? 저는 면회는 가봤어요. 실제 가보지는 못했고 면회 가서 이야기만 듣고 사식을 먼저 주고 와봤는데 어쨌든 진력은 일도 시키고 월급도 주고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근무하면서 한 천만원 모아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일단 받은 거 다 저축해가지고 거기서 뭐 쓸 거 없잖아요. 주는 밥 먹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책 같은 공부하는 거 말 안 안 하거든요. 공부하고 이러면 돼요. 안 그러면 지겨워서 조현아를 독방에 넣느냐 안 넣느냐 네티즌들은 독방에 넣는다고 비난하고 이러던데 독방에 있는 게 편해요. 독방은 아닌 게 같이 홍구하는 게... 어? 독방이 편해? 오래된 사람은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독방에 못 있어요. 미친다고 벽만 보고 있으면 김지하 씨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딱 6개월 동안 독방이 있으니까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다 정신병이 해야 된대요. 그게 가만히 독방이 또 자고 나면 벽만 보고 있으면 군대 가서 저는 그런 거 귀환 많이 받았거든요. 벽 보고 있어라. 그냥 땅 팠다가 물을 했다가 완전 그런 단순 노동식이면 사람은 정신병이 해야 돼요. 실컷 땅 파라고 했다가 다 파고 나면 또 묻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어쨌든 진력은 일을 시키고 월급 주는 게 진력이고요. 금고는 일 안 시키고 월급... 월급도 하면 안 줄 거예요. 일 안 시키니까. 지금 제가 안 갔다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력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하고 있는 게 편해요? 일 안 하고 있는 게 편해요? 시간이 잘 가려면 일해야 돼. 일해야 시간이 잘 간다고. 일해야 바로 하루 빨리 빨리 지나가잖아요. 거꾸로 몇 달을 놔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빨리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빨리 지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진력은 11시 59분에 잡혀 들어가도 그냥 하루 사랑을 놓쳐주고요. 나올 때는 풀어줄 때는 언제 나와요? 우리 출소할 때는... 나와봤어요? 어떻게 다 잘하나?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 남 안 보게. 새벽에 나오면서 나올 때 두부 먹고 나왔지. 두부. 두부를 꼭 먹어야 돼. 그래야 다시 안 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왜 두부 주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하얘서 얼굴이 허얘서. 저 보고 입물 좋다더라고 한 한 달 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갔다 온 것 같네요. 어쨌든 두부 주는 건 아마 영양실조 걸렸을까 봐 영양 보충한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못 먹어서 그렇다고. 얼굴 허얘는 건 영양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금고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사형은 논할 필요가 없죠. 죽고 없는 사람이 다시 보존될 일은 없으니까 죽으면. 우리나라도 사형시키지도 않고 지금 현재. 지금 한 사형수가 70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 거의.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 막가파들 사형시키고 그 뒤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명박은 되자마자 다 시키려고 했었어요. 보조리. 65명 되는 거 거의 다 시키려고 했는데.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엠네스티의 사형 면제국가로 이미 분류돼 있어요. 우리가 시키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기 때문에 못 시켜요. 우리 마음대로 지금은 사실상. 거의 면제국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형을 시킨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래요. 중국 같은데 1년에 5천명 넘게 사형시켰는데 그렇다고 범죄가 없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꼭. 어쨌든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진역 금고. 사형 빼버리고 진역이란 금고고요. 금고는 금고형에 처한다. 이런 법률이 있는 경우만 금고고. 우리 법에는 금고 없고 다 진역이죠. 진역 아니면 벌금이잖아요. 우리 공유계사법에는 진역 아니면 벌금.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진역 아니면 벌금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러면 집행이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 종료는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어요. 만기 석방. 만기 석방되고 나도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다고요. 교도소에서 머리 빡빡 갖고 나오자마자 중개사무소 가서 앉아있어서 개업을 할 수가 없다. 혐오감을 주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3년인데 혐오감 머리 금방 기는데 한 달만 하면 머리 다 기는데 사회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교도소에 있다 나오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적응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한 번 교도소 갔다 오면 영혼이 끝입니다. 원래 교도라는 말 뜻은 가르칠 교차 도둑을 가르친 데가 교도소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도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만 가르켜요. 전문가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취직도 안 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고 또다시 도둑질 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한 번 갔다 오면 영혼이 인생 끝이에요. 아예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갔다 오면 잘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갔다 오면 잘 안 돼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가석방은 모범수들은 가석방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어요.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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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A는 3년 만에 만기석방하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 됐습니다.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한 명은 3년 다 살고 나왔고요. 한 명은 1년 만에 가석방 됐다고요.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회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갔다 다르다? 갔다 몇 년 지나야 돼요? 둘 다 6년 지나야 돼요. 교수님 잘하네. 6년 지나야 돼요. 둘 다 6년 지나야 되죠. 만기석방 되고 나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1년 만에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형기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은 재지은 날로부터는 둘 다 6년 지나야 돼요. 재지은 날로부터라고 했어요. 6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회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어요. 남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집행면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특별사면이 있고요.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변경. 법률변경. 그 다음에 형의 시효완성. 형의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하는 걸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해가지고 논란이 대상이 됐어요. 이건이 삼성그룹 회장 혼자 특별사면을 했었거든요. 한 명만. 그래서 논란이 대상이 됐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사면 한 게 크게 논란이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흠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별말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특별사면 하긴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 정부마다 다 했으니까 대통령들마다. 특별히 대통령인 권한입니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사면은 적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사면 되려면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사면 되면 전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근에 일반사면 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까다롭잖아요. 국회 야당 동의까지 다 받으려면 힘들죠. 그래서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이건희는 특별사면 돼도 지금 보조원 못합니다. 아직 3년 안 돼가지고 특별사면 된 지. 특별사면 돼도 3년 지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법률변경. 법률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간통죄가 우리나라에 폐지됐냐고 안 됐냐고요? 다른 학원에서 어제 강력하게 묻으러 왔더라고 해서 제가 급해요 물으니까. 아직 급한 건 아니라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아직 간통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죠 이미? 혼인빙자 간음죄.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시골에서 같이 자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잡혀가요.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베트남은 혼인빙자 간음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 아직 결혼 못했죠? 베트남 가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가서는 거기 가면 가자마자 바로 하룻밤 가자 가자 여자 만나가지고 그날 바로 자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고 돌아와요. 그런데 자는데 뭔지도 모르고 베트남말로 그냥 각서 쓰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 각서에 만약에 자고 나서 결혼 안 하면 혼인빙자 간음죄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각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 안 하고 돌아왔다. 3천만 원 벌금 내야 돼? 그 같이 하룻밤 자고 결혼 안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자라고 가서 무조건. 그런데 또 가서 그냥 올라가면 또 비행기가 아깝잖아요. 갔다가 그냥 오기도 그렇고 참 애매히 갔다 가면 무조건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초이스에서 100명씩 200명씩 놓고 그중에서 3명을 선택했다고요. 요즘은 그게 그 나라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1대1밖에 안 돼. 1대1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형님이 결혼 그거 하거든 베트남에 그래서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결혼 중대의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간통죄로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간통죄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간통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는 판결문 주문의 견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짐승도 성의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향이 인간이 성의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게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명은. 그런데 아직도 4명은 위헌이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헌입니다. 언젠가는 폐지될 가능성이 많죠. 간통죄로 2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데 폐지되버리면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냐 하니까 석방되겠죠.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옥소리하고 강남길이 부인하고 두 명 처벌받았어요. 옛날에 강남길이 탤런트 부인이 있죠. 그 사람도 처벌받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검사가 물었어요. 간통했냐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하면 처벌 안 받을 텐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했다고 자기들이 시인했어요. 옥소리는 남편이 물었잖아 너 그 놈하고 간통했냐 하니까 그 놈하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놈하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약올려서 요원하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시인하지 않는 한 간통죄는 입증 불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판례가 많아요. 부인이 몰래 그냥 모텔에 있는 거 문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문 따고 들어오는 사람이 처벌받아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돼. 더워서 옷만 벗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 더워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옷만 벗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옷 벗고 있는 거 사진 찍어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부인하라고 절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혹시 적발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3년을 더 지나야 된다고요.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석방되더라도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공소시효가 있고 형의 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고 등기부취득시효가 10년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형의 시효는 확장 판결을 받고 집행을 못하면 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효가 몇 년인지 안기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30년 지나면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재판 받기 전에 공소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 기소하고 공소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재짓고 도망다니면 공소시효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옛날에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었는데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그놈의 목소리, 경기도 화성, 빨간 옷만 입은 사람 다 죽인 거 범인 못 잡았습니다. 다 15년 넘었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25년이죠. 공소시효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이에요.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25년 동안만 안 잡히면 잡혀도 처벌 안 받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4년 만에 잡힌 사람하고 살인하자마자 자수한 사람하고 누가 무겁게 처벌 받을까요? 죽여놓고 바로 자수한 사람. 도망다니다가 25년만 지나면 되는데 1년 남기고 잡혔어요. 24년 만에 잡혔어요. 누가 무겁게 처벌 받냐고요? 자수한 사람이 무겁게 처벌 받아요? 24년 만에 잡히면 1년만 더 버텼으면 처벌 안 받을 텐데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조금밖에 안 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럼 재짓으면 도망다녀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재짓지 마요. 지금 피곤해. 도망다녀도 피곤하고 자수해도 자수한다고 잡혀가면 검사들이 폴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유죄 협상을 해요. 너 다 불어라. 불면 마약범이면 다른 사람 마약 먹은 놈이 다 불면 내가 너는 최대한 선체해 주겠다. 말은 선체해 준다. 이러고는 다 처벌해요. 또 결국은. 그게 안 해야 되는데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수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아예 처벌 자체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유예라는 말이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유예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가벼운 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라는 말은 이번에 보니까 사이버 수사 무슨 군인들 기소유예 받았더라고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를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재판에 회부 자체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 판사가 파워가 있어요. 검사가 파워가 있어요. 판사 X 판사는 아무 힘도 없어요. 검사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경원 남편이 판사고 나경원이는 변호사인데 지금 나경원도 판사였죠.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네 나경원 남편이 기소 촉탁을 해가지고 옛날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나경원이 비방한 거 서울시장 후보일 때 비방한 사람들 기소 촉탁을 해서 남편인 판사가 검사한테 쪽지로 기소 촉탁이란 말에 기소해주라 빨리 재판에 회부해주라 그러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알아서 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알아서 재판하겠다는 이야기죠. 판결하겠다는 이야기죠. 검사가 기소 안 하면 판사가 잡아다가 재판 못해요. 그럼 판사는 아무 힘이 없다고 내가 처벌하고 싶어도 잡아올 수가 없어. 검사가 잡아다가 이 사람 판결해달라 처벌해달라 해야 한 것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기소를 유예시켜버리면 아예 판사는 재판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가보세요. 그 오른쪽이 보통 법원이고 왼쪽이 검찰청인데 검찰청이 훨씬 잘 돼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알아서 다 해놓은 거예요. 검사실은 어리어리하게 해놨는데 판사실은 가보면 별로예요. 한번 가봐요. 법원에. 그 기소유예. 그래서 검사가 파워가 훨씬 세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불구속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문서 유출 이런 거 도보면 그게 판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판사는 잘못이 없어요.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가 적합한지 증거가 적합한지 이것만 볼 뿐이지 그래서 검사들이 구속시키기 싫으면 일부러 국민들 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만 서류를 부실하게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되겠죠. 구속이 안 돼요. 다 검사회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만 해야 돼요. 서류가 완벽하면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건 맞으면 그 판사 아무 힘이 없어요. 기소, 재판에 회부하는 걸 검사가 하는데 기소유예되면 아 이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되면 재판에 회부 안 하면 선고유예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선고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60조에 의하면 옛날에 전세누리당 강원도 최연희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동아일바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선고유예됐어요. 최연희 의원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자기 딸로 하여금 피해자인 동아일보 기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여기자도 나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녹음했어요.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하면 돼야 안 돼. 둘이 대화한 걸 녹음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걸 녹음해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우는 여자하고 남편하고 통화하는 걸 녹음하면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 남편 녹음해가지고 검찰에 고소했어요. 간통으로 나 간통했다. 둘이 통화에 간통했다고 어젯밤 좋았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충분히 통화 내용만 보면 이게 간통했다는 게 입증돼요. 그렇게 했는데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역으로 부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막고서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구속되고 남자는 무혐의 받았어요. 왜? 남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잡으려면 직접 그 여자한테 전화하면 돼. 나 누구 부인인데 너 간통했냐? 이렇게 하면 나도 짜증나 죽겠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맨날 나한테 찾아오고 못하면 나한테 넘기든지 네가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여자들이 그러면 그거 녹음해도 괜찮아요. 그거 녹음에 제출하면 돼요. 녹음해도 돼. 그래서 내가 대화자로 참석한 거는 그래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적으로 용서했다 하면 법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했어요. 성추행한 것도. 제인의 의원. 선고 유예 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결격사유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이 선고에는 1년 이하의 진역이나 금고영에 해당되는 자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금고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1년에서 5년간 1년에서 5년간 그러면 피고는 공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진역 2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뜨드리면 진역 2년 확정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에 그동안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진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흔히 판결문에 보면 반드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런 말을 꼭 써요. 보통 보면 가볍게 별할 때는 그런데 판사가 깊이 뉘우치는지 전혀 개정의 정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도소 가서 관찰하겠어요? 안 알겠어요? 판결문 보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오직 판결받는 태도만 봐요?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묻지 그럼 물었지? 물으면 최소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 3번 이상 해야 돼.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 실수로 저도 군대에서 진짜 재판 안 받았어요. 때리지도 않는데 조종사 제가 공군인데 조종사가 때려놓고 저보고 때렸다고 덮어씌우고 그냥 그 재판 받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나가고 미리 다 알려주더라고 재판장도 군인이야 또 그 소리하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때렸다 이렇게 그런 소리하면 또 한 두 달 더 있어야 된다. 재판 받으면 또 두 달 더 있어야 되잖아요. 도저히 두 달 못 있겠더라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남은 생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다 적어주더라고 이대로 읽으라고 그대로 하니까 내보내주고 내보내주더라고 참 법이 진리는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최후 진술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하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고요. 나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더러운 놈 세상 비없고 싶습니다. 이러면 전혀 개정의 정의 없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더 때려버린다고 한 1년 일단 판사 앞에서는 깊이 뉘우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눈물도 여자분 같으면 눈물도 약간 흘리면서 고개 숙이면서 여자들 우는 거 좋아해요. 판사들이 그럼 한 1년은 감해진다고 울면 여자들은 또 필요에 따라서 잘 울더라고요. 필요하면 울어요. 웃지 말고 판사 앞에서는 그럼 집행유예 됩니다. 그럼 진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 앞에 받은 2년은 필요 없고 그냥 유예 기간 3년만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4년이면 4년간만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만약 4년이면 4년 안에 재지하면 옛날에 받았던 거 2년하고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재지하면 집행이 유예되면 교도소까지는 않죠. 집행유예 되니까 요건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다. 여섯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가 아니고 자격 취소구나 순서대로 하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12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법제 10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둘 다 해당됩니다. 시험도 못 본다 했잖아요.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요건 시험도 못 보고 중개무에 종사할 수도 없는 건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시험도 못 봐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시험 못 보는 거는 교도소에 있어도 시험 볼 수 있죠? 시험 봤어요? 안 보지는 않았고 옛날 신창원이 탈옥범 신창원이도 거기서 고입 금전고시 금전고시 다 수석으로 졸업했 수석으로 다 했더라고 공부했더라고요. 교도소에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되고 나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자격정지 소속 공개사 그 자격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되고 나면 역시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9번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발생 당시 임원 이 어떤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벌금을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이 벌금 금액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의했습니다. 제가 건의했다면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이거 옛날에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국토부에 우리는 벌금이라고 하면 5만원 이상 받아야 벌금이에요. 5만원 미만은 과료라고 그래요. 5만원부터 벌금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6범인데 대통령도 했는데 또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어원직이 박탈되는데 우리는 5만원만 받아도 중계보조원을 할 수 없다. 대통령보다도 중계보조원이 더 고도의 청년성을 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5만원만 받아도 결격사회라서 보조원도 못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못한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더 고도의 청년성을 요하는 직업인지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니까 알았다. 얼마 올려주면 되겠냐 묻더라고요. 내가 천만원 이상 해달라 하니까 500만원 해준다더만 300만원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법을 보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은 100만원이니까 300만원이면 그것보다는 좀 더 약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100만원 이상 받아야 돼요. 벌금을 2법 위반으로 우리도 2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이죠.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300만원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내면 결격사유입니다.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임원이라고 돼 있고 사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죠. 여기서 임원 밑에 근무하는 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원이라 하면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고 단 법인의 임원이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면 사유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사유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파산 선고받으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교도소 가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임원이 교도소 가더라도 2개월 안에 대표이사 바꾸면 등록 취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개월 안에 회사 대표이사 교도소 갔는데 안 바꾸고 가만 내버려 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조현아 부사장이 사퇴했는데 사퇴 안해도 유죄 판결 받으면 그 상법에 의해서 임원할 수가 없어요. 미리 사퇴하는 게 나아요. 유죄 판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 건데 사퇴했다가 좀 조용하면 좀 이따 하면 되지 괜히 요구도 먹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은 몇조 원씩 되는데 자 그래서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다 했습니다. 122페이지 122페이지 25호의 문제 해마다 출제됐어요. 결격사유 124페이지 문제 있죠. 122페이지 문제 해마다 결격사유 제가 지금 해마다 출제됩니다. 최근 18년 동안 계속 출제됐어요. 지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돼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이런 걸 좀 검색해보셔야 되기는 공개사법 내용이 아니라 형법 내용이잖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파산선고받고 복근돼야 된다 했죠. 복근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 맞죠. 2번은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네요. 안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번이죠. 2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고 미성년자는 결격사유를 했잖아요. 미성년자는 19세 되기 전에는 개업 못한다고요. 취직도 안 된다 했어요. 답은 2번이고요. 4번 공인계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액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냐 한자 벌금요. 제가 벌금까지만 적었는데 벌금 받고 나면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5년 7일 10일 숫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3년짜리 많아요. 결격사유 3년짜리 많잖아요. 지금 금고 이상 받아도 다 3년이죠. 전부 3년이죠. 등록취소 3년 자격취소 3년 다 3년입니다. 5년 없어요. 다 3년. 결격사유 2년 4년 5년 없어 전부 3년이에요. 전부 3년. 등록취소 3년 자격취소 3년 입업에 의한 벌금 3년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교도소 출소하고 3년 다 3년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특경과되지 않냐 한자 집행면제라고 하면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된다 했죠. 집행면제대도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지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제가 강의한 거 가지고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133페이지까지 업무지역범위 보겠습니다. 업무범 중개업문데 업무지역 제1절 업무지역입니다. 업무지역범위 업무지역범위인데 첫번째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종별이 아까도 말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 개업공개사 소위 그냥 중개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이 업무지역인데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동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되죠? 서울과 해도 되고 제주도구 해도 됩니다. 업무지역 범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개인 즉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업무지역은 시군구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의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이잖아요. 자격증 없는 분들 중개인이라고 하면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안 나오고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이 만약에 대전에 사무실이 있으면 대전거만 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 있으면 충청남도 이런 것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출문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만 가입하면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죠? 정보망이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에 협회가 있고 한국감정원 아시안항공이 있는데 다른 건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협회가 협회 한국부동산 거래소라는 부동산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협회 정보망에 만약에 중개인이 가입했다면 이 협회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만 가능하다고요. 여기 공개가 안 된 물건 다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동중개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입니다. 직원을 자격적인 직원 고용했다고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해도 또 공동중개해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고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개인은 여전히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돕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인들이 잘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요?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제가 충청도 있는 중개인한테 서울 거 됩니까? 예스 예 됩니다. 바로 그러더라고 업무지역범이 안 되는데요. 그 놈이 그런 헛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고 몰라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해요. 이게 사문화된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하고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국토부에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나눴냐 규제개의 규연에서도 없애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 규정을 두는 이유를 물으니까 국토부 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딴 사람하고 안 따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자격증 딴 사람이 우리 뭔데 우리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가 딴 사람하고 옛날에 복득받은 사람 차이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업무지역 범위를 두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단속은 안 하고 있다고요. 위반하면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133페이지까지 위반시 제재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 법 13조 박산 읽어보면 1항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 대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항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의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먼저 사무소의 의의 사무소의 의의는 의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의의는 안 나오지만 앞에서 말했어요. 모든 사무소는 똑같아. 법인의 분사무소든 주된사무소든 개인사무소든 새로 설치하는 사무소든 이전하는 사무소든 전부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은 안되고 무허가건축물은 안되고 미등기건물은 될 수도 있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권 확보고 면적 제한은 없고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2번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아까 했죠.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양가로 3번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해도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했죠. 인터넷에서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어떻게 전화 어디 학원에 물어봤는지 대전에서 전화번호 있더라고 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대전에 모델하우스 분양일기가 뜨거운가 봐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하면 돈은 엄청나게 몇천만원 금방 벌 것 같은데 해도 됩니까 묻더라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저는 물으면 이론적으로 밖에 말 못하잖아요 안됩니다 하니까 그거는 안한다 작게 먹고 작게 벌고 안한다 묻지도 않은데 처음 만난 저한테 그러더라고 혼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인생에 이게 엄청나게 한 달에 한 700만원씩 이렇게 그냥 버는데 착취라 그냥 저는 이것만 벌랍니다. 괜히 일주일에 해가지고 몇천만원 번다고는 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묻고 그냥 전화번에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돈 대면 해보는 것도 어때요 이랬더만 목장인은 안된다더라고 절대 이거 취소되버리면 저는 끝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소는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처음에 하면 업무 정지 정도 해요. 업무 정지 정도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등록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 이하의 벌금 제가 그대로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 이하의 벌금 하니까 울드라고 교도소 간다고 하니까 잡혀가지고 누가 민원 제기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근데 막 그렇게 겁먹더라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겁먹으면 큰 돈 벌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아예 법 안 지키려고 해버리면 언젠간 아무런 잡혀가 조심 어느 정도 잘 중도를 지켜야 되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이동 용의한 파라솔 천막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한다.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의 이하의 벌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36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인터넷에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오더라고요. 분사무소가 뭡니까? 분사무소가 뭐예요? 분사무소 한자로 하면 분사무소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 우리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부르고 은행 같은 데는 지점이라고 하죠? 지사 지사라는 건 가지지자잖아요. 가지회사 지점 뭐 이런 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분사무소 이름을 나눌 분자잖아요. 나눈 사무소잖아요. 본사가 있으면 그게 나누어진 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개념이죠? 그런 게 분사무소라고 일단 분사무소라는 말이 우리 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그래요.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그러고요. 지점 지사 이런 말 하죠. 본점 본사 우리도 마찬가지 주된 사무소 우리는 본사를 주된 사무소 지사를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 법 13조 다시 그러면 사망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예요? 아까 1등록 1사무소 사무실 하나밖에 못 든다 했죠? 근데 법인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만 회사만 가능하고 개인은 분사무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4항 사망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통보해야 된다. 5항 4항 제5조 사망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정 재교부에 관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한다고 하면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똑같이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정 재교부나 똑같다는 이야기 수수료 내야 된다고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준용한다 적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똑같이 그 뜻이에요. 7항 6항은 어디가 5항 밑에 바로 7항 해놨네 6항은 어디 저쪽에 있다 근데 그냥 이게 관련이 없으니까 뺀 것 같아 이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혼을 정한다 대통령 영혼을 정하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영혼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요건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법인만 1번 법인만 가능하다 개인은 자연인은 안 된다 자연인은 지사 지점 못 둔다 법인만 회사만 지사 지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요건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공구를 제외한 시공구별로 설치하되 시공구별로 일개소를 속할 수 없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요 그럼 서울 강남구에 본사가 있다면 서울의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이렇게 지문에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X죠 강남구에 본사가 있으면 강남구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고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전국에 250개 정도의 분사무소 우리나라 시공구가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250개 분사무소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파리바게트, 트레즈로, 골프존 골프존이 대전의 본사가 있죠? 골프존 회사 알죠? 골프존이 주식 상장해가지고 천억 이상 벌었잖아요 그 사장이 한 번만에 그냥 골프존 그거 하면 본사는 살지만 거기에 있는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골프존 하나 그 사장은 거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계 바꾸라고 하고 기계 하나 바꾸면 5천만 원이 그래요 안 바꾸면 리얼 나왔다가 또 죽으면 다른 거 나왔다더라고 비전 나왔어요 저는 더러워서 그래서 아예 안 치고 마는데 처음에 저도 막 하루에 18시간 쏙 치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리얼 나오기 전에 리얼 나오고 또 비전도 나왔나 보네 자꾸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뭐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골프존 같은 거는 바로 옆에 건물 있어도 내달라고 하면 내줘요 자기 본사는 좋잖아요 자꾸 기계 팔아먹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시공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지금 지사가 지점이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그럼 분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법규정이 안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외국 대형 법인이 유명한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분사무소 모집하면 빨리 선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제 못하잖아요 시공구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본사가 있는 곳은 안 된다고요 본사가 있는 곳을 제외한 시공구별로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험에는 그래서 모든 시공구별로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라고요 본사 즉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공구에는 안 된다 대전시 동구에 본사가 있으면 여기는 분사무소는 안 돼 유성구에는 되지만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이상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빵을 엄마가 나가면서 빵 3개 이상 먹지 말라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엄마의 구종을 듣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말하시오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이상은 먹지 말라고 해서 세 개 이상 먹지 말라 몇 개까지 그러면 엄마의 구종을 듣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가 몇 개인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세 개 이상 먹지 말라고 하시면 세 개 포함이야 이상 이하는 그럼 세 개까지 먹어도 되면 세 개 초과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동네말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그렇다고 수학 시험에 나오면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초과 반대가 뭐예요 초과 반대는 이하예요 이하 미만 반대는 이상이고요 그렇잖아요 6을 초과하면 7부터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6 이하잖아요 6 미만이 아니고 6 미만에 보면 6은 어디 가버리냐고 6은 공룡이 떠버리잖아요 말장난인데 올해 충분히 이런 시험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도 나왔고요 농지법 같은 데는 공법에 보면 주말 체험 용료는 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럼 천 제곱미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만 그 다음에 일반 농지 팔린산 제춘작용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는 만제곱미터 이내 이하입니다 이하 만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이 조금 어렵기는 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것도 좀 신경 쓰시라고요 그런 게 시험에 공용계사법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아까 3년 이하의 진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었죠 다 이하인데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3년에 2천만 원 3년에 2천만 원 3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안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하 이상은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우리 거의 형법은 다 이하입니다 이하 살인죄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채 원칙적으로 살인은 그 외에는 우리 공용계사법에는 이상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라고요? 이하입니다 이하 13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용계사 해야 됩니다 그 지사, 지사장은 공용계사 사격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용계사 해야 됩니다 추가 요건으로써 분사무소는 첫 번째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억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니은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도 등록증 받기 전에 보정설정 하죠? 분사무소는 미리 보정설정 해가지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전부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분사무소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죠 제가 분사무소, 주된사무소, 이전하는사무소, 종전사무소 모두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면적 제한 없고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지금 했지만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게 중개무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책임자도 될 수 없고 보존도 될 수 없고 소속관계사도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설치 신고입니다 138페이지 설치 신고 설치 신고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성인이었거든요 분사무소 근데 성인은 안 내줄 수도 있지만 신고니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죠 자유롭게 분사무소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신고제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데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 말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법구조에 보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분수구청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고요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동구에 대전동구에 분사가 있습니다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유성구청장한테는 갈 필요 없어요 동구청장한테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고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이 있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 원본입니까 4번입니까 4번입니다 책임자 자격증은 제출해야 돼요? 자격증은 제출을 안 합니다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을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 받기 전에 했어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야 되니까 서류가 있어야 돼요 등록은 바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하고 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 탈락하면 보정부터 미리 설정해놓으면 골아프잖아요 무자격자한테 그래서 여기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실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또는 자격거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면 되겠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세 가지가 138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 3 있죠?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양가로 3번 수수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39페이지 신고필정 교부입니다 며칠 이내 세 번째 줄에? 7일 이내에 7일 적어놨잖아요 7일 이내에 신고필정을 교부합니다 다 해놓은 거예요 신고필정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필정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정 재교부 받는 경우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통보입니다 4번에 통보 통보 적어놨던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한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게 앞에 6가지 있었죠 다시 중복됐잖아요 등록 신청 아 등록증 교부한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휴폐업 신고를 받은 때 업무정지 등록지소 처분을 한 때 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정보를 관리하다가 누가 등록 신청 들어오면 또다시 만약에 분사무소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다시 등록 신청 들어오면 안 해주겠죠 그만두고는 몰라도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141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입니다 밑에 서류 3가지 그 다음에 시군구조례가정하는 수수료는 해야 됩니다 오른쪽 메뉴에 처리기간 7일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정 개인이면 등록증이 되겠고요 주된 사무소도 등록증이 되겠죠 분사무소는 신고필정입니다 법인의 대표 이름을 적고요 사무소 명칭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적습니다 책임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신고필정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어요 법인의 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동구에 본사가 있으면 동구청량한테 신청한다고요 신고필정에 법인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143페이지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부터 보고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25회에 140페이지 여러분이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오늘 내드린 문제도 풀어보셔요 오늘 문제 계속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 주나요? 다른 과목도 내줘요? 저는 주도 될까요? 그거 하면 주라고요? 주고 아예 안 볼 것 같으면 국가민족으로 해서 낭비거든요 종이 보시라고 그러면 많이 안 들을 테니까 이거는 좀 보세요 하루 만에 미친듯이 10시간씩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진도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좀 보시면 돼요 꼭 풀어봐야 돼요 제가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 못 풀어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밑에 해설이 다 있어요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꼭 쉬는 시간에 앞으로는 이거 세 문제잖아요 15개면 세 문제죠 세 문제 오지선다행이면 쉬는 시간 한 번씩 세 번 쉬니까 한 번씩 풀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좀 오셔서 복습보다는 예습이 훨씬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좀 보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미리 와서 꼭 예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습을 하냐면 자세하게 책을 안 읽어도요 교육심리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목차라도 보라는 거예요 목차 도대체 어느 숲속을 헤매고 있는지 오늘 국토의 교육 및 이용해가는 법률인지 주택법인지 도대체 뭐 하는지 목차만이라도 미리 한번 이렇게 보고 들으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인대요 꼭 오늘도 보니까 지금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도 몇 분 안 계시던데 좀 일찍 오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안 일하고 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30분 전에 와서 원래 일반 회사 같으면 9시부터 엄마에 8시 반까지 출근하죠 그래도 우리도 한 반 시간 먼저 와서 복습보다는 예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앞으로 문제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다는 전자에서 검사해가지고 불치의 검사해가지고 전혀 안 보고 깨끗하면 좀 봤다는 거 낙서라도 좀 해놔 그러면 안 보려면 제가 보고 깨끗하면 그 깨끗한 분이 60% 넘어가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불치 한번 보자 하죠 그럼 낙서라도 좀 해놓던지 140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봐야 공부할 방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건지 그런 걸 알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니고 고려면 해놨네요 더럽게 넣으면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어렵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계사를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가 이거 말 안 한 거네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농협 이런 건데요 이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계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책임자도 공인계사 자격증 없어도 돼요 지역농협은 아예 등록도 안 해도 돼 등록도 안 하고도 중개업할 수 있어요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그래서 당연히 주된 사무소도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분사무소가 자격증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리언은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하여 뭐예요 이거 신고를 하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수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아까 동구 본사에다 해야 된다 했잖아요 본사, 이건 맞네요 디귿,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영위증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맞죠?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고 허가는 안 내줄 수 있지만 리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틀렸는데 답 3번이네요 그 141페이지 보세요 141페이지 제출하는 서류 제출하는 서류 세 가지만 적어놨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만 적어놨죠? 그게 제출하는 서류 세 가지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41페이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뭐 있어요? 그런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있죠?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돈 주고 떼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도 그거 있는 거 보면 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도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하면 돼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돈 주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또 떼고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는데 25회 시험은 올해 시험은 작년에 아 작년에 벌써 25회 시험은 대체로 쉬웠어요 이제 만약에 올해 낸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기억내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인가 이렇게 낸다고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면 더 어렵죠 훨씬 더? 올해는 공무원계사법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게 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내용을 어떻게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낸다고 그러면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개인가 이런 개수형 문제를 한 열 문제 내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3페이지 공농사무소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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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